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정치여담 여담 오늘은 김광삼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 SBS 최선호 논술위원 관계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이 다음 달 치러질 전당대회 룰까지 결정하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도 사실상 확정적인 분위기입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후보 등록이 시작될 텐데요. 최선호 논술위원, 후보 등록이 그럼 언제쯤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이제 전당대회가 7월 23일로 정해졌으니까 보통 여기서 역산을 해서 보면 한 달 정도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일종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도 23일, 24일 정도 그러니까 다다음 주 일요일, 월요일 정도에 한. 한 열흘 정도 남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룰도 지금 다 나왔지 않습니까? 30%다, 20%다 하다가 결국은 민심 2% 반영 정도로 룰도 다 정해졌고 단일 지도체제 이렇게 다 정해졌는데 결국은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지금 어대한이니 어낭한이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여부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간을 역산해 보면 아마 다음 주 정도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공식 출마 선언, 이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사실상의 공식적인 출발 신호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 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가 상수로 여겨지고 있죠. 성일종 사무총장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출마와 상관없이 전당대회가 흥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가개선 한동훈 장관이 오면 원사이드한 게임이기고 어대한이란 결칭까지 있기 때문에 흥행에 실패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우리가 4년 전에 이준석 대표가 나와가지고 흥행에 성공했던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준석 대표가 나왔을 때 성공한다라고 아무도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어떤 후보가 폭발력과 그 시대적인 정신을 담아서 당원들에게 호소하느냐 또 당을 살리는데 어떠한 비전을 내놓고 소구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상당히 영향력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한동훈 전 대표께서 나와가지고 흥행에 실패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일단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출마도 뭐 거의 상수로 여겨지고 있고 또 지지율도 사실은 조사해 보면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라는 건 명분이 필요한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장 그럴 거면 왜 사퇴를 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출마에 명분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이제 어대한이라는 얘기가 거의 해제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 끝이라고 해서 이걸 이제 쉽게 보고 그냥 출마하겠다 그런 것은 사실은 명분이 없죠. 더군다나 어쨌든 간에 지난 총선에서 책임이 있든 없든 간에 책임이 있다고 해서 사퇴를 했잖아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있어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민의힘이 엄청나게 지리멸렬하단 말이에요. 지금 총선 패배한 다음에. 지금 방향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상투적이고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메시지가 아니고 한동훈 만에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야지 흥행 효과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또 눈여겨보는 것은 대통령하고 관계 아니겠습니까? 물론 최근에 사퇴 관계가 아니고 공적 관계를 전달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얘기는 못 하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언어를 써서 본인이 앞으로 당대표가 됐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일치를 했을 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기대는 좀 더 많이 커지겠죠. 김상일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당대표 나오면서 어떤 명분을 내걸까요? 글쎄요. 저는 명분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오는 것 자체가 내로남불이죠. 왜냐하면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겠다고 했어요. 어떤 책임을 진 거죠? 그러면 총선은 왜 패배한 거죠? 패배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그러면 고쳐진 게 있는 건가요? 그런 것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당원들이 좀 요구한다고 해서 나온다? 그걸 국민의 요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국민이라고 칭하려면 적어도 중도층 정도까지는 요구가 있어야 국민이라고 말을 해야지 자기 편들끼리만 요구하는 것은 저는 국민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국민 요구가 있는 것도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는 선거에 패배한 책임을 지고 나오는 건 잘못된 거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책임을 그러면 안 지고 그냥 나와도 되는 거고 이재명은 안 되고 한동훈은 된다 뭐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저게 그냥 중도층이나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내로남불이고 중도층이 내로남불로 본다는 것은 국민의힘을 변화시켜서 정권 재창출로 가져가는 데 동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저는 명분이 상당합니다.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봅니다. 어떤 명무진이든 간에 주선호 논술형 한동훈 비대위원장 나올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캠프 인사들도 꾸리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러닝메이트도 고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어떤 분들이 거론됩니까? 지금 이른바 친한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공개인터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일단 먼저는 한동훈 비대위 출신들이 나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윗부분이 비대위 출신 기존 당 인사라면 아래쪽은 이번 총선 과정에서 영입된 인사들인데요. 장동혁 당시 사무총장, 지금은 이제 수석원내대변인이죠. 어제 나경원 의원이 왜 원회가 김재명 대표한테 맞서는 건 좀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견제고를 날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동혁 의원이 공식적으로 반박을 했어요.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식으로 반박을 했고요. 그 외에 김용동 비서실장 출신 박정아, 김혜지, 한지하 의원들이 거론되고 있고 영입 인사 중에서는 이제 정선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교총회장 출신이고요. 북한 진갑인가요? 뭐 그런데 또 김상욱 의원 그리고 고동진 의원 등이 지금 이른바 친한 인사다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대략 한 10명 이쪽저쪽 정도의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일단 거론되는 분들 몇몇을 보면 이른바 중지라 할 만한 분들은 없잖아요. 그래도 국민의힘이 100석이 넘는 정당인데 이분들로 충분할까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아니, 부족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전당대회 자체는 거의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밖에 없고 지금 아까 김사일 평론가께서는 명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민심이 부르고요. 또 당의 어떤 보수층이 원한다고 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명분이 없다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와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이재명 대표는 자기가 당사자가 돼서 오랫동안 준비하다가 대통령 선거소에 패배한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구원투수에서 한 100일 동안 나와서 총선에서 졌다고 해서 그 책임을 오로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뭐 있다. 그래서 명분이 없다는 것은 비교 대상도 되지 않고 잘못된 비유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경험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정치 경험이. 그건 인정을 해야죠. 그러면 정치 경험을 없다고 한다면 측근해서 보좌를 해 줘야 하는데 지금 본인의 측근이라고 분류될 수 있는 사람은 지난번 총선을 통해서 영입을 했다거나 가까이 측근해서 보좌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같이 러닝메이트를 한 사람들이 최고위원에 당선될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왜냐하면 보수층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러면 더 당대표를 보좌할 수 있는 사람, 단일 체제로 가려고 하면 최고위원도 역시 한동훈 대표와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지금 원내가 아니잖아요. 본인의 약점을 보강할 수 있는 것은 되도록이면 원내에 있는 의원이 최고위원 되는 게 맞고 또 최고위원 중에서도 초선보다는 되도록이면 그래도 재선이라든지 중진이라든지 어떤 정치를 알고 원내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보좌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름에 올라온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당연히 중진들과 대화해야죠. 그래서 자시를 도와줄 수 있고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과 소통을 통해서 최고위원을 권유를 한다랄지 그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최고위원이 당선될 수 있도록 어떤 세팅을 하는 게 그게 아마 본인을 위해서도 좋고 국민의힘에서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김상일 변호사님, 일단 중진들의 도움이 좀 절실한 상황인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는. 그런데 친융계 의원들이잖아요, 대부분 중진들이. 이른바 반환 기류가 좀 만만치 않습니다. 중진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대통령한테 다 달려 있어요. 대통령 관계만 복원되면 그 중진들은 뭐 아무 의미가 없는 변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대통령 관계가 차별하러 나간다면 그 중진들은 안 도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뭘 믿고 가야 되냐. 당원과 국민의 지지를 믿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명분을 얘기할 때 국민이라고 말할 수 있는 데까지 지지가 확인돼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당대표가 된 다음에 지지율이 올라가는 어떤 흐름을 보인다면 중진들이 다음 지선도 있고 그리고 차기 권력으로 계속 등극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대통령보다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으로 이렇게 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원회 당대표가 가장 큰 자기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국민의 지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명분 속에서 국민의 삶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국민의힘이 질이 멸렬하니까 한동훈이 나와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질이 멸렬하니까 국민의힘이 질이 멸렬하니까 국민의힘이 질이 됩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나오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으쌰으쌰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럼 국민들까지를 추동할 수 있는 동력은 있는 것이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더더군다나 대통령과의 관계를 차별을 안 하고 초록은 동색으로 가면 제가 볼 때는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지지는 저는 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중진의 도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지지가 가장 중요하고 국민의 지지가 있다면 중진들의 도움도 저절로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힘이 질이 멸렬하니까 국민의힘이 질이 멸렬하니까 김상일 평론가의 의견을 상당히 많이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자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왜 민생이랄지 다른 얘기를 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출마를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해야 하고 등록을 하고 나서 출마 선언을 한다랄지 그럴 때 할 얘기지 이게 지금 재해 묻혀 있는데 여기서 내가 민생을 어떻게 하겠다. 그것은 출마할지 안 할지 결정선생님이 할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비전을 아직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또 국민의힘은 어떤 얘기도 하고 있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비판은 좀 맞지 않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김상일 평론가와 같은 선상인데 지금 국민의힘이 워낙 소수당이잖아요. 여단인데 소수당이에요. 대통령의 인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참 정책에서 주도권을 찾기 어려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현재의 어떤 야권에 일어난 횡포랄지 압박이랄지 이걸 어떻게 무력화시키려고 하면 다른 거 없죠. 국민의 지지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만이 민심을 얻고 대선에 있어서도 상당히 영향력이 있고 다음 대선에서는 보수는 한동훈이다. 이 정도는 돼야지 지금 몇 명 되지도 않고 100명 남짓한 국민의힘의 어떤 국회의원들도 단일 대회를 뭉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당대표도 된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민심을 얻는 거죠. 그리고 민심을 얻어야만이 대통령이 잘못했을 때 견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치라는 것은 미래의 권력에 붙는 거 아닙니까? 민심을 많이 얻으면 당연히 아무리 친윤이다 할지라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뭉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아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알고 있을 거고 그러면 이번 출마 선언 때부터 시작해서 당대표가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비전과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짧게 좀 반론을 좀 드리고 싶은데 초야에 묻힌 사람이기 때문에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택적으로 했잖아요. 그럼 자숙도 선택적으로 하고 발언도 선택적으로 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면 자숙을 하겠다 그러면 쭉 자숙을 하시든가, 차를 하시든가. 그런데 직구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시고 했잖아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도 막 목소리를 냈잖아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라든가, 최상병 문제라든가 왜 목소리 안 내시죠? 이게 선택적 자숙과 선택적 성찰이라는 거에 문제가 있다. 이건 언론에서도 제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횡포와 압박을 야당을 향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야당의 횡포와 압박보다는 지금 정권과 여당의 횡포와 압박 같은 표현이니까 그냥 썼는데 이게 좀 심한 표현이라면 독주와 독선, 이거에 국민들은 훨씬 큰 문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와서 해결할 건 뭐냐, 국민들의 이런 마음을 풀어주는 겁니다. 야당의 횡포와 압박, 독선과 독주에 더 큰 문제를 느끼지 않는다니까요. 그거를 아셔야 된다. 이게 두 번째 문제고요. 세 번째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로지 본인의 모습을 보여주려면 그리고 지지를 끌어내려면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 대선이 어느 정도 임박해서예요. 그전까지는 그래도 대통령 인기가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국민들은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현 여권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충족할 수 있는 비전이 지금 안 보인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 말씀 짧게. 짧게 진짜 정말 짧게 하셔야 돼요. 빨리 넘어가면. 그런 것들은 부분적인 의견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민생이랄지 국민의 삶과 관련돼 있는 거랄지 그다음에 여당에 대한 비판이랄지 그런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이 당대표에 출마하겠다고 결심이 서고 그래서 출사표 던지면 하는 것이지 이걸 뭐 지금 막 전반적인 것과 얘기할 수 없다는 거 첫 번째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물론 윤세일 대통령이 굉장히 소통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비판을 많이 봤죠. 그렇지만 이번 국회 개원한 이후에 과연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하고 어떤 소통과 어떤 협치의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지금 개원한지 한 15일이나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22개 입법을 해서 밀어붙인다고 하고 있어요, 당론으로 해서. 아니, 그런 게 입법 폭력이고 입법 압박이죠. 많이 마치 정상적인 이전에 어떤 국회처럼 말하는 것은 저는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대통령이 주도권이 있을 때는 그 거대 야당의 대표조차도 범죄 혐의자라고 아예 무시한 건 그러면 생각을 안 하시나요? 그 문제도 좀 천천히 따져버렸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인 건 아니죠.